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르타야 여러분! 오늘은 천명! 드디어 천명이 됐어요.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천명이 됐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로 감사드려요. 천명! 다른 것보다 저희가 이벤트나 이런 영상 할 때마다 맨날 영상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영상을 또 편집도 해야 되고 기다렸다가 또 나와야 되고 하고 저희가 신상품 개발하는 거나 새로 나온 것들도 유튜브에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조금 답답해 가지고 커뮤니티라는 게시판이 생기면 그 게시판에 저희가 이벤트 이미지 만들고 글 올려서 설명드리고 이벤트 당첨자도 그렇게 게시판에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올려드리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되어서 좀 편하게 빠르게 사람들한테 좀 안내도 될 거고 저희가 뭐 준비하는 영상이나 이런 거 있으면 뭐 예고편도 올려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려고 커뮤니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리고 실시간 방송은 저희가 할 줄 몰라요. 할 줄 몰라서 저희 영상 편집하시는 분하고 상담을 해서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봐서 한번 실시간 방송도 한번 해볼 생각은 있어요. 근데 하도 컴퓨터가 구려가지고 구독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는데 안되면 핸드폰으로 실시간 방송도 찍는 거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좀 준비는 해보려고 해요 지금 네 그리고 참명 돼서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좀 많더라구요 뭐 아이콘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저것 많아서 네 이런 잡수리는 이제 휙! 하시고 네 참명 돼서 10명한테 선물 드릴 건데 지금 저번에 한번 어떤 분들이 설명드렸어요? 뭐 1100명일 때는 11명 주고 12명 주고 아니요 그렇게 못해요 저희가 포장할 때도 너무 힘이 들고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천명 돼서 뭐 월 수익 뭐 한 몇백원 들어오겠죠 네 월 수익 100백원 들어오는 걸로 몇 십만원씩 계속 쓸 순 없으니까 어 100명 단위로 가긴 할 건데 이제 정하고 싶어요 저희가 아마 3명에서 5명?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아요 100명 단위로 계속 그리고 이제 1000명일 때는 또 2000명일 때, 3000명일 때는 10명한테 이런 식으로 아마 이벤트 선물을 갈 거 같구요 어 그렇게 갈 거 같아요 100명, 100... 그러니까 지금 1000명이니까 1100명일 때는 뭐 1.1로 표기가 될 거에요 그때 뭐 3명이나 뭐 5명 뽑아서 할 거고 그 외에 이제 중간중간 이벤트를 좀 많이 할 거예요 중간중간 이벤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상품을 많이 드릴 거고 그거를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1000명 어 1등한테는 이제 금액별로 나눴어요 저희가 센티별로 이제 타란툴라 금액대가 다르기 때문에 음 그래서 1등은 이제 울마, 울트라 마이너스 네, 유채 3cm급, 10만원짜리 네, 한 분한테 드릴 거고 2등한테는 치킨스파이더 네, 3cm급, 네, 9만5천원짜리 분양가 네, 9만5천원짜리 분양가 한 분한테 또 드릴 거고요 음 3등에서 5등까지는 골리아, 판포 골리아 유채로 드릴 거에요 판포 골리아 유채, 7만5천원짜리 4cm급으로 세 분한테 드릴 거고요 예, 6등한테는 판포 플라미페라, 플라미페라 3cm급 6만2천원짜리 네,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7등은 판포 마스카라 판포 마스카라 6cm급 사이즈 커요 네, 6cm급 예, 6만원짜리 분양가 6만원짜리 한 분한테 드릴 거고 8등한테는 판포 카스카다 카스카다 4cm급 예, 4만8천원 분양가 네, 한 분한테 드릴 거고 예, 9등한테는 판포 듀란 예, 듀란 네, 3cm급 4만1천원짜리 분양가 드릴 거고요 10등한테는 네, 판포 브라질양 핑크 부핑 3cm급 3만6천원짜리 분양가 네, 드릴 거에요 요번에는 저희가 판포가 종류가 좀 많아서 판포로 그냥 잡았어요 판포로 잡아서 네, 뚜루루루룩 드릴 거에요 네, 이거만 해도 금액대가 크죠 네, 여러분한테 크게 쓴다고 했으니까 크게 쏘겠습니다 네, 크게 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천명 다음부터는 저희가 포장하는 것도 그렇고 좀 그래요. 시간이 좀 약간 그래서 뭐 세 분에서 다섯 분한테만 딱 뽑아서 드릴 거고 그때그때 상황 봐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천명 이벤트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당첨자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러가지 이벤트나 이것도 커뮤니티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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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